안녕하세요. 진짜? 안하면 됩니다. 손을 깨끗이 닦아야 됩니다. 맛있게 찍어야지. 이건 불판. 이거 명이나물. 마늘. 마늘. 같네. 따로 잘 찍냐. 바로 빨리 먹을 수 있네. 아멘 이거랑 와사비랑 같이 해서 와사비를 여기다 올려서 명이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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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이나물을 다 오늘은 점심 먹으러 햄버거 먹으러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고요 크라이버거 오늘은 재택근무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아침 지금 시간은 8시인데요 출근하는 것처럼 오늘 재택근무 첫날이라서 컴퓨터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업무를 하기 전에 도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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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모양의 캔디가 되게 귀여워서 일단 샀어요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고 일단 여기 알았던 것 같은데 안에 이렇게 알같은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 콩알같이 생겼네 완두콩처럼 생겼네 음 맛은 그냥 아이셔 같아요 아이셔 미니 아이셔 그런 맛 두또 밀감이라는 간식입니다 안에 이렇게 젤리로 되는 오우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맛있는데요 감귤 밀감 약간 그런 맛있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는데요 이연 오우 그 아이셔